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력하실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력 종목은 CS 윈드, 두산 퓨어셀, 하나솔루션, 휴캠스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보니까 지금 연구원님이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인데요. 오늘 이 네 종목을 선정한 데는 지난 14일 P455라고 해서 유럽 탄소 다이어트 계획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제 내용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대출량의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표가 처음 법제화된 셈이고,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EU 회원국과, EU 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수정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폭력 프로젝트의 승인 간소화 절차거든요. EU가 목표하는 것이 10년 후에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현재 20%인데, 이것을 40%까지 확대를 하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원이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상당 기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과거에 올라왔던 성장률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유럽의 폭력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EU가 새로운 목표치가 2030년까지 누적 450기가와트거든요. 현재 유럽이 연간 15기가와트 수준의 설치량이 신규로 나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설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25에서 30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연간 1조 2천억 원에서 연간 1조 8천억 원 규모까지도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유럽 시장 마켓쉐어 1위인 CS 윈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1위사로서 CS 윈드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은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요. 현재 해외 생산 공장은 가동률만 하더라도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최근에 터키법인 증설도 발표를 했는데, 생산량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유럽이나 미국의 늘어나는 물량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 상승, 또 그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캠스인데요. 휴캠스도 비슷한 관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화학업체로 질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산화 질소가 발생을 하고요. 이 이산화 질소를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통해서 해소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것을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탄소 배출권 1위 업체고 하반기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 탄소 국경세로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출 업체가 자국에서 탄소 가격 지불할 경우에 유럽에서는 탄소 그만큼은 비용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서 최소 본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요. 그리고 특히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 원이 올라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22억, 영업이 103억 정도 상승을 합니다. 판매 수익의 85%가 매출로 인식이 되고 영업 이익률이 80%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장기 공급 계약됐던 게 전부 종료가 되면서 지금부터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스팟 판매도 할 수 있어서 향후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탄소 배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상승 기회가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